이번 시간은 293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죠. 먼저 취소라는 제도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그 법률행위 안에 있기 때문에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나 취소한다 라고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유효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취소라는 제도를 이야기해요. 자 이때 취소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먼저 취소 사유부터 알아야 되어야겠죠. 취소 사유는 민법에 정해놓은 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사기강박이라는 하자가 있을 때 취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돈을 받지 않고 거랭했을 때 또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는 경우 백구조 있죠. 즉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라면 자기 의사표시를 취소해 버릴 수 있죠. 또 타인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했다라고 할 때 사기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그 당사자,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110조에 그래서 이거 외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취소권자는 누구냐? 바로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사표시한 사람, 표의자 그 다음 사기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사람, 사기강박 때문에 의사표시한 사람, 하자인 의사표시한 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 이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있겠죠. 대리인 또 이들로부터 승계받은 승계인 이런 사람들이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제한 능력자는요 우리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 즉 취소하시는 제한 능력은 뭐예요? 미승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런 사람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태에서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게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오에 빠져있는 표의자, 사기강박 당한 표의자도 취소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승계인도 가능하다 하는데 이때 대리인은, 대리인은 물론 우리 민법의 법정대리인 이 법정대리인은 법률규정에서 대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의권도 가지고 있고 취소권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법률규정에서 당연히 취소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임의대리인은요 임의대리인은 반드시 본의로부터 특별히 수권 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승계인이요. 승계인도 포괄승계인, 즉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의 경우는 당연히 취소권자가 되죠. 피상속인, 즉 사망자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취소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포괄승계인,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승계인 또는 특정승계인 특별승계나 특정승계인은 여기는요 취소권만의 승계는 안 돼요. 이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심해야겠죠. 취소권만 승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십시오. 임의대리인이 또 반대차로 돼야겠죠. 여기는 특별수권을 받아야만 본인한트로 그래야만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요. 결국은요. 취소하시는 사람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차고해연 의사표시하는 사람, 사회감받은 의사표시하는 사람, 그리고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특별수권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는 취소권만 승계 받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당의 특정 권리를 승계 받은 때 이럴 때 특정 승계인까지도 취소권자가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취소권자는요. 취소권 행사해야죠. 행사에서는 취소권 행사는요. 취소권의 성격, 행사는 뭐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한계로 하는 단독행위다.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요. 이 취소권 행사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되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권 행사는 첫 번째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다. 그죠. 취소할 수 있는 있는 행위의 상대방이다. 직접 상대방이다. 직접. 이렇게 돼야죠. 직접입니다. 직접. 그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반드시. 왜요. 단독행위니까요. 의사표시행위로 해야 됩니다.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든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도 좋고 묵시적으로도 좋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전자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그 취소효과가 발생하겠죠. 취소권은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하죠. 처음부터 무효인 법령으로 의제 간주합니다. 간주.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뭐냐.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내용대로 이행을 아직 하지 않았다. 즉 이행 전이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 안 해도 된다. 그죠. 주고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행한 후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행한 만큼 부당이득이잖아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취소하고 난 뒤에 즉 취소하기 전에 급부 이행을 해버렸어요. 즉 계약 내용대로 법령인 내용대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법령이 계약 내용에 취소하였으니까 취소해버렸어요. 지금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지 않아야 될 걸 줬으니까 돌려받아야죠. 그러면 서로 돌려받는 이 법률 관계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관계로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때 부당이득 반환에서는 반환의 범위를 정해야 되죠. 반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겠어요. 원칙은 선의의 수익자이면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되죠. 악의 수익자이면 전부 배상을 해야 되죠. 상대방한테 손이 난 것까지도 그죠. 전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반환 범위가.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취소 원인이에요. 여기에 취소권 행사하는 사유에 제한능력을 이루어 취소한 경우에요. 제한능력을 이루어 여기에는 제한능력을 이루어 취소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한 경우죠. 제한능력을 이루어 취소한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와 상대방이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한능력자와 상대방이 거래했을 때 이 관계에서 행위 내용대로 주고 받았다. 제한능력자도 주고 그 상대방도 줬다. 주고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제한능력자가 이 거래행위를 취소해 버렸어요. 취소해 버리면 줄 필요 없는 걸 줬고 줄 필요 없는 걸 줬으니까 돌려받아야죠. 돌려받는데 제한능력자가 돌려주는 범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행 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데 원칙은 이런 관계에요. 그런데 여기에 특칙이 있다 이 말이야. 그 특칙이 뭐냐. 제한능력을 이유로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에 이 제한능력자는 상대방한테 돌려줄 때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을 받을 때는 그 상대방이 수익자니까 상대방 수익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현존이익 전부 배상하면 돼요. 상대방은. 그런데 이 제한능력자가 반환해 주는 이 반환 범위는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언제나 현존이익으로 반환하면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되겠죠. 제한능력을 이루어 제한능력자를 취소했을 때 그 제한능력자가 반환하는 범위는 선악하지 말고 현존이익으로 반환하면 돼요. 이 특칙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이게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소급효가 있으니까요. 제3자 보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인데 여기에 취소 후 취소 시에 제3자 보호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3자 보호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윤법에 제한능력의 경우는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때는 이것은 제3자 보호 안한다. 여기에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 이때는 제3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거 누구 보호하냐. 이거는 제한능력자만 보호한다. 그래서 이게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제한능력자의 권리니까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제3자 선의들이 나기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착오에 의한 취소이거나 살강박이라는 하자로 인한 취소인 경우 이런 경우 이걸 이유로 취소한 경우 이럴 때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면 이 사람은 권리를 보호해 준다. 이때 선의의 제3자의 선의는 우리 판례가 이 제3자를 선의로 추정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선의 추정되니까 원칙적으로 제3자가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했을 때요. 여기요. 차고나 살강박인 하자 이것 때문에 취소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제3자 보호를 포기해 버리고요. 아무 법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고나 살강박이라는 하자 때문에 취소한 때는 그 재산이 제3자한테로 거래를 통해서 넘어가 있으면 그 제3자가 사이강박 착오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취소하겠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라면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취소 후에 제3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라는 문제니까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소를 다 배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는요. 294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취소권부터 해서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상대방이 단독인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그 다음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그 다음 차고로 있는 의사표시한 자 거기에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차고로 있는 의사표시한 자 그리고 대리인과 승계인 이렇게 되죠. 취소의 방법은 형성권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형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 가면 일부 취소 문제 있죠. 이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여기에 유추 중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의 법령의가 취소할 부분과 취소하지 않고 유효로 둘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행위한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한 법령으로 인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상적 의사 이럴 때는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은 전부 취소해야 된다. 취소의 상대방은 당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때 취소효과 다음 페이지에요. 297페이지 취소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제3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제한능력을 이루어 종전의 문의자죠. 제한능력을 이루어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 보호 포기한다. 선의의 제3자 여부 따지지 않는다. 다만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을 때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대항을 졸귀해놨으니까 그리고 이때 선의는 사기강박 착오의 선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부이행한 것은 즉, 취소하기 전에 이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내용대로 이행을 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는데 그 부당이득 법리는 이득을 본 수익자가 선이면 현존이익으로 반환하면 되고 악이면 전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제한능력으로 이루어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능력자가 상대방한테 반환할 때는 현존이익으로만 반환한다. 선압불문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반환할 때는 선이냐 악이냐 따져봐야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98페이지에 가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형이 있었어요. 취소권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형이 안에서 말이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을 포기해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형에 있어서의 취소권을 포기하는 추행권 행사다. 이렇게 해요. 자 요 추행권 행사는 취소권의 포기의 의사표시입니다. 이 의사표시를 취소권 행사다. 추행권 행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포기 그러면 이 효과는 뭐예요? 취소권 포기해서 취소권 사라져버리잖아. 그렇죠? 취소권 소멸하는 거예요. 취소권 소멸 되니까 그 결과라고 해서 뭐가 되나요? 당의 법령인은 유효한 법령으로 유효 행위로 확정이 되겠죠. 유효한 행위로 언제부터요? 추행이나 이때부터요. 그래서 장례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장례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이게 바로 추행권 행사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추행한다. 라고 할 때 이 추행권 행사는 어떤 요건에 사느냐? 이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요. 가장 중요한 요건 이게 뭐냐? 바로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합니다.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만 이 추행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후부터 추행을 할 수 있어요. 추행을. 물론 추행은요. 의사표시라는 거죠. 여기에 추행권 행사는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단통입니다. 단통이. 그러니까 의사표시 한계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의사표시로 해야겠죠. 이때 의사표시 할 때는요. 취소 할 수 있음을 알고 알고서 나 추행한다. 라는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취소 원인이 종료하는 후가 언제냐 라는 것입니다. 이 후가 이 후가 언제죠? 그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취소 원인은요. 제한능력 차고 사기강박이랑 하자. 그럼 이게 종료되는 때는 언제냐 언제에요? 이게 언제에요 이게. 제한능력은 능력자가 될 때죠. 차고는요. 벗어났을 때에요. 사기강박은요. 사기강박에서 벗어난 후입니다.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다. 바로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권. 이때부터 할 수 있다면 이때부터. 이때부터. 단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은 즉 제한능력자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추인할 수 있겠죠.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법정대리인에게는 이 요건이 필요 없다. 이 말이지. 또요. 여기에 제한능력자 중에서 제한능력자는 뭐에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있죠. 이 중에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단독으로 혼자 유효한 법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외하고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여기 있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추인을 행사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추인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피한정후견인은 혼자 유효한 취소권 포기 의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도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권 행사 할 수 있다라는 이 요건의 예외가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인할 수 있다. 언제나. 두번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한테 동의받으면 혼자 미성년 상태일지라도 추인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즉, 한정후견의 동의를 받으면 혼자 유효한 취소권 포기인 추인권 행사 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예외가 있다는 거에요. 예외. 이 세 가지 꽉아두셔야겠죠. 세 가지. 자, 이런 내용에 이런 요건을 가져왔을 때 드디어 그래서 그래요. 의사표시로서 나 추인한다. 취소권 포기할게. 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요건을 낮추면 효과는요. 취소권 소멸할 거 아닙니까. 취소권 소멸. 포기하는 순간에 소멸합니다. 소멸하면요. 당의 법령인은 더 이상 무효로 못 바꾸죠. 그래서 유효한 행위로 이렇게 확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효행위로 확정돼요. 자, 취소권이 소멸하면서 유효한 확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취소를 못합니다. 자, 이게 추인권 행사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요. 299페이지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 이 부분을 상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하단에 보시면 추인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라는 것이고 추인의 효과는 장례적 효력으로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즉, 추인하면 취소권이 소멸되니까 당의 법령인은 확정적으로 유회된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추인의 효과는 포기를 의사표시로 하는 수도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서 추인한다. 나 추인의 효과는 포기할게. 라는 명시적 의사표시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제도. 그것은 법규정의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이것은 뭐라 그러냐. 이것은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법에 정해져 있는 추인으로 의지되는 제도 또는 간주하는 제도. 의사표시로 추인한다. 라고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의사표시를 한 것과 똑같다. 라는 것이죠. 법에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추인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법정 추인 제도는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 요건을 갖추어야 되죠. 그게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 추인이기 때문에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인정하려 그러면 최소한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 종료된 후에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법에 정해져 있는 추인 사유가 생겨야 되겠죠. 그 추인 사유는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이것은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이행을 하는 겁니다. 일부나 전부를 이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세 번째는 경계죠. 즉 채무 내용을 다른 걸로 바꾸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네 번째는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요. 다섯 번째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나 권리나 권리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거예요. 권리의 양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요. 강제집행하는 거죠. 이런 사유가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발생하면 당연히요. 의사표시 필요 없어요. 야. 나 추인한다. 취소권 포기할게. 이러한 의사표시 없이도 의사표시 없어요. 그리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알 필요도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 있다는 것 알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 사유가 있으면 생겨버리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이 행위할 때 이 행위할 때 딴직어는 이의의 보류는 없애야 합니다. 이 행위할 때 여섯 가지 행위할 때 이의 보류. 야. 이거는 내가 추인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추인하는 뜻이 아니고 라고 하면서 다른 내용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걸 이의의 보류라고 하는데 이의의 보류를 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법정 추인이 바로 되어서 추인 효과는 뭐냐 이로부터 발생한 효과 효과는 취소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유효한 행위로 확정되어 버린다. 되겠죠. 그럼 여기에 치수 원인이 종료한 후일 것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것과 똑같죠. 치수 원인이 종료한 후일 것 이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내용이 존재하게 된 후에 그 다음에 뭐냐 이거죠.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 사유 6개 중에 어느 한 개만 발생하면 돼요. 6개 다 갖추라는 것이 아니고 한 개만 발생해야 돼요. 이행을 하거나 이행 청구를 하거나 경계를 하거나 담보정을 하거나 양도하거나 강제집행하거나 이 중에 어느 한 개가 발생하면 돼요. 단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행을 청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즉 청구하는 행위나 양도 행위는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 이거는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입니다. 여기도요. 이 양도한 행위를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그때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아니라 취소권에 그대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조심해야 돼요. 청구 그리고 양도 이것은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이걸 법정 추인사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요. 취소권의 소멸이죠. 거기에 조문 한번 볼까요.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라고 해서 취소권 행사기간을 정해놨죠. 취소권의 행사기간 자 이때 취소권은 형성권이라고 했죠.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성격이 형성권이다라고 하면 그 형성권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그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그 일정한 기간을 뭐라 그러냐 제척기간을 한다. 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웁니다.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배울 때 제척기간이 어떻게 다른가를 배울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그 제척기간을 한 것은 형성권의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내용은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척기간은 행성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 형성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도 최저권 행사기간 보니까 3년 10년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라고 하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3년 10년 기간이 바로 제척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3년 10년 그러면 이 둘 중에 먼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3년 10년 다 끝나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년이 만료가 먼저 오든 10년이 만료가 먼저 오든 먼저 그 기간을 도래해 버리면 소멸해 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 여기에 10년은 법률이 한 날이니까 계약체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산점이 간단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취소할 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것은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거 아니에요 또 추인권 행사할 수 있는 날로 이거 아니에요. 취소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이거죠. 또 이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취소원인의 종료후라는 말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고 날로부터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는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이거에 개시심판이 종료심판에 의하여 종료될 때 그때부터 3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년후견 종료심판 한정후견 종료심판이 일어난 날로부터 3년이 되죠. 이렇게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된 날로부터 3년 그래서 여기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이게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취소권 소멸해버리니까 당의 범위는 확정적 유효가 되어버리죠. 취소권 소멸해버리니까 자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꼭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소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취소권 포기에 관한 이야기 즉 취소권 소멸하는 과정 이것을 다 배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취소와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법령의 부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기한이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